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됐다. 이국종 병원장 육군병원장일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턴이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인턴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과대학의 본과생들이 이런 배출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누누이 제가 강조해 왔지만 이국종 교수의 병원장의 그런 아주 직격탄을 통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수급체제가 생태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네요. 전 아주대 의대 교수고. 그러니까 대전국군병원장이면 현역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의료계의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것이다. 그냥 이거를 많은 분들은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모양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공급망, 의료공급체계가 붕괴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학대가 필수의료의사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전국군병원장 현역 입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를 통해 가지고 필수의료의사를 확보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일찍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대전국군병원장이라는 것이 현역이고 또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좀 선이 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 피가 튀기는 언급외상수술만 이런 전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이 크겠습니까? 그분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분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은 여론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료를 파탄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국 나라가 선거 부정의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발신을 하는 것이고 그 소수의견에서도 우리 모두가 의료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의료계의 어느 누구보다도 외상의사로서 이런 분들 현장을 잘 아는 이국종 교수의 그런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분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그냥 생각의 털에 갇혀 가지고 그냥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열린 지역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콘서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이게 폭탄 선언인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의과 본과생들 가운데 이런들 이 소위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할 사람이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필수 의료가가 망한다는 말은 제가 의대 시행했던 30년 4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냥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실상을 알면서도 총량관리 의료비 지출 여름 관리한다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3, 40년 동안 아이 한 명 받는 여름들 산부인과 여름도 숫가가 개 하나 받는 것도 더 낮게 여름들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온 겁니다. 그것을 묵묵히 참고 여러 해 다 호소를 했죠. 이 필수 바이탈 각관한 이런 분들이 계속했지만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오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다 깔아뭉개고 그냥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의과대 수술을 2천 명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지역 의료 분야에도 사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대통령 여러분들 그냥 깃발을 들고 2천 명에서 한 명도 여러분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도 바보 천치고 그렇게 한 자들은 마땅히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 보고 너희들이 범법자니까 우리가 큰 마음 큰 선심을 써가 돌아오면 용서해 줄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기꾼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간단한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의료 개혁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어리어리 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숙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결국 의료 숙가 문제입니다. 의료 숙가 문제를 낭비가 되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불합리한 것은 정의라는 것이 유스티아뉴스 이런 법전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합당한 몫을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전공의들을 착지하는 구조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 뭐 여러분들 건강보험료가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뭡니까 국민들이 좀 더 부담을 하고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과잉진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나 실장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봉급을 세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말씀을 그냥 그 몇 문장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의료현장을 이러니까 이 이국종 병원장 이야기를 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해온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거거든요. 이국종 병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의료교육은 사법고시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도제식 강의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광의실이 아니라 선후배 간의 1대1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어지게 되면 인턴도 없어지는 겁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1대1 도제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렴푼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술이란 것이 이렇게 아마 전수가 될 것이다.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가 늘었습니다. 신생아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합니다.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가겠습니까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 항의가 많으니까 고소고발이 많으니까 면허증을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정책도 달라집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수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담당한 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의료계 실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제가 어마어마한 신뢰를 두는 것이고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한 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부인들의 알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적 오만이나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경청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현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이번엔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진퇴 문제까지 여러분들 위협할 건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자 의아함을 여러분들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깊은 학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이해할 때는 사심을 내려놓고 고정관임이나 선의권을 내려놓고 그 분야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게 되면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 배움이 있기 때문에 물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단에 한 300개 정도 이런 댓글들이 실렸는데 제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왜? 그곳에 여러분들 다수는 여전히 여전히 듣고 싶으나 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러면 이국종 병원장을 나무라지만 그 안에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해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원가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비급여로 메꾸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필수의료에서는 비급여를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더 누적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수가부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숫가를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거를 다 덮고 가장 문제가 많은 의과대학 정원을 학충을 했으니까 지금 이 사다리 난 거죠. 왜 필수의료과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료사고가 모두 의사 잘못이란 법적 책임이 너무 심한데 누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하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대폭 늘어난 변호사 수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자체가 송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의료 송사든 무엇이든 간에 허위, 무고, 사기 이런 그런 모든 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성소하면 좋은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커지는데 그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료 소송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를 올려가지고 해결합니다. 그게 미국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료 수가가 의료비가 높은 것은 그게 변호사비가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시생하라, 헌신하라, 최선을 다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공의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다른 좀 편안한 가나 나라를 떠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소아과 의사의 책임론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여기 또 나오네요.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의료 사고에 대한 고발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소송을 난발하게 되고 벅적 책임이 많기 때문에 소아과 지원 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 소송이 여러분들 굉장히 빈번할 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소송이든 사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이런 환자를 40명, 50명, 100명을 봐야 되는데 매일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50명 정도가 보면 한 20일 정도 되면 2, 50이요 여러분들 1,0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 가운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게 되면 꽤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의사들 이야기를 무시하고 일방교로 밀어붙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2,000명 정원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김경익님은 실명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그냥 윤 대통령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구의 좀 덕을 보겠다고 띄운 사정은 알겠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한방 해가지고 국면도 좀 전환하고 뭔가 여러분들 참 일을 하고 있는 선군으로 추앙받고 싶었겠죠. 그 저의간 너무 불손한 겁니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거의 덕을 좀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 오류가 판명이 났으면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 특유의 고집으로 의료와 교육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도 위태위태하게 견뎌오던 시스템을 바닥에서 박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빠른 진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국종 교수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맹장이 터지더라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힘들 겁니다. 정문이 배출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형 여러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은 지천에 깔렸지만 맹장 수술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것이 외과 의사나 이런 분이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69시간 일하는 것은 착취고 의사들이 80에서 120시간씩 일하는 것은 사명감인가 의사들 보고 시장 논리대로 경쟁하라면서 가격은 정부가 통제하라는 거냐 시장 논리대로 경쟁하라고 할 거면 그게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OECD 평균만큼 의사 늘리면 OECD 평균 의료들을 1년씩 진로 기다리는 것은 당신들이 싫어하지 않냐 전공의들이 아직도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의사들이야 앞으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공의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 심겹게 일한 건데 정부가 급여랑 비급여를 나누어 놨는데 급여만으로는 적자가 30% 정도 숫가를 가지고 보존되는 것이 한 원가가 70에서 80%라니까 그다음에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비교적 아시는 분이죠. 국민적 존경을 받던 의사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져 자지 않고 그냥 밥그릇 히포클라테스를 주구장창 외치는 대중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강우병 때 진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도 mbc 등이 놀아난 대중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 이하의 관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 부하 내동에서 다수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나아가게 될지를 예리하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의과대학정은 2천명의 적절한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병원까지 잡고 나서가지고 2천명의 단 한 명도 못 뺀다고 내뱉은 기자회견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스텝이 심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서툴고 이런 리더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의사집단에 대한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이에 촉발된 마녀사냥식 악마와 조림 돌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와 추후 앞으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정부와 관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부분에 눈이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명정하게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권력을 시신 사람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우익을 불문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악해 줄 수가 있는지를 의사들은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숭진무구한 사람이다. 왜? 사악해질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중형병원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1차 의료기관 개업위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수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분들 뭡니까 환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생각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진로 시작이 되면 뭡니까 하루 종일 마치 100m 달리 뛰는 시 여러분들 진로 보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뭡니까 식사하고 푸게가 이런 피곤해서 자고 또 다음날 여러분들 진로 보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있고 뭘 조작을 해가지고 이득을 볼 때 그때 사람이 사악해질 수가 있냐 의사들은 선전선동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을 가지고 떼일 때 의사협회가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한쪽은 선전선동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고 의사들은 진로에 달고 다른 사람이지 선전선동에 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발생할 때 처음부터 정부가 선전선동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국종 의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가 망한다는 말은 3, 40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은 이해당사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관료들은 아주 노예한 사람들입니다. 관료들은 대통령의 입을 빌리기를 원하고 대통령의 말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이런 추진한 정책에서 힘을 씻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입을 빌리지 않습니까 권력 큰 권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권력을 관리해 본 사람들은 부하들이 리다의 입을 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머리를 싸고 싸우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너무너무 어리석었고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좀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여러분들 영향 부족이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노예한 사람들이죠.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본인들이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겠죠. 그 이득이 뭔지는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한 건 하는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 4월 10일 총선에 터뜨린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30년 동안 특수동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 끈을 언제 터뜨리는 게 좋겠느냐 재미를 볼 것이냐 이런 거에 익숙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시킬 때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서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죄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본인도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익숙하게 이번에 의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의사 봉급이 어떻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그냥 의사들을 모멸감을 주고 본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겁니다. 딜을 캐는 거죠. 딜을 캐는 것은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나 아주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을 딜을 캐는 것은 그 사람들 전공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딜을 캐서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짜 여러분들 그 본성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지난 여름 2년 동안 선거를 다루는 것에 다 판명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윤 대통령이 정직한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이런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지난 여러분들 2년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게 다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나 기대나 이런 건 다 접은 지 오랜 겁니다. 처음에는 동갑이고 대통령이 참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로 문제를 다룬 걸 보면 만정이 떨어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통령에게 이런 덕볼 일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까 가지고 덕볼 일도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모든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귀를 여러분들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 관리들은 계속해서 명령을 남발해온 겁니다. 관리들이나 법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행정처분에서도 여러분들 이겼고 대법원에서 다 이겼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는 법적으로 이겼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전부 뭡니까 감방에 쳐넣지 않는 한 법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본인이 성장 배경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법을 다루었으면 그냥 법적으로 이겼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는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돌았었으니까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전공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할 것이고 의대 교수들이 뭐죠 반발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럼 총칼 가지러면 수술해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료들은 법규 그다음에 법조문 행정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명령을 난발하게 되면 먹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법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제 최종입니까 대법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나 의대생과 전공인 18명이 제기한 정원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시민들은 법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의정충돌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정 안 될 거로 보는 겁니다. 54 대 43으로 진정 안 될 거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표면에 드러난 법적인 해결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한 번 들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 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의견을 보니까 여기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과 들은 외과 분야에 비전이 없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복귀 안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힘들게 될 겁니다. 현장을 비교적 잘 아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이 85명입니다. 반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공급망을 와해시킨 겁니다. 아직도 그 이런 파급효과나 파괴력을 심각하게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된다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공급망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위도 공급이 안 됩니다. 군의관도 공급이 안 될 겁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료 생태계가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착하게 아시는 분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악마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포기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허무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언포를 이렇게 할 때 그런 그런 병풍처럼 서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 한덕수 총리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이런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이 쭉 둘러가 보게 되면 제가 저분들은 참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동감하는 능력 이게 참 부족하신 분들이구나 그 젊은 전공이들이 박봉에 시달려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장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상황에 대한 소위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처근지심을 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인연도 없지만 현재 전공이들이 차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처근지심을 느끼는 겁니다. 처근지심을 어떻든 빨리 해결해 가지고 저 양반들이 하고 싶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 의과대생이 없지만 예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본과를 다니는 학생들을 굉장히 지금 딱한 상황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장 차관이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국민은 의사를 하시든 간호사를 하시든 전공이든 간에 다 같은 국민인데 그 국민들은 타도의 대상이지 처근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하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사가 처근지심이 강하게 되면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게 몸에 많이 배여 있을 겁니다. 검사가 상대방의 처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죄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죄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 세상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구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공감 능력이 아주 뭡니까 바닥 수준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긴 인생 사례에서 정말 그건 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아마 지시 명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익숙할 것이고 의료계를 대상으로 수프갑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대통령과 해당 관료들은 일을 저질렀으니 수습하고 보상하고 병원적자재정 개인동으로 다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환자인 내가 생각해도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렸으라도 돌아설 수 있을까요 80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정부의 여러분들 의료정책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 의료정책의 이런 무리한 그런 강행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의료 분야에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대통령 이하 윤정부의 관료들에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주당 100시간 연봉 3천만 원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만 하던 전공의와 공부만 하던 의대생을 범죄자 취급해서 온갖 모욕을 줬던 것은 당신들은 기억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9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의사분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몇 년만 지나가면 의사들 말이 맞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의 주장대로 가는 것이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35명이 찬성하고 딱 한 명이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통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업무 추진 방식이나 대한민국 관리들의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상을 알리는 글을 남기는 겁니다. 아무도 눈길을 두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농객보다도 정직하고 올바른 여러분들 해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해졌고 그냥 비양심적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식자청이 전혀 나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장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예가 3천명 플러스 5천명 또 전체가 휴학에 들어갑니다. 의과대학 교육질 제하 때문에 공부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29명이 찬성입니다. 그래서 윤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의 동맹휴학을 의대생들을 측은하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 발빠락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동맹휴학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두고 두고 여러분들 뭐죠?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전 여러분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총장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설득하고 당근도 주고 채권도 주면서 뭐죠? 절대 동맹휴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장이 의과대학생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아주 준엄한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가 여러분 실현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의료인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 여파는 정권을 내려앉힐 겁니다. 총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의 목을 끌어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피의자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의과생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방에 불러놓고 여러분들 조지는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한 겁니다. 젊은 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뭡니까 집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마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겁니다. 의료인력 공급이 여러분들 중단된 겁니다. 그 여파는 정권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거를 지금 와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총장들을 불려가지고 회별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저것 줄 테니까 제발 집단 휴학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도와달라. 총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좀 하더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 큰 화근을 자초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현명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젊은 전공의들이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계획을 전면 백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의사, 의과대학 정원, 감원을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체육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불과학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 80시간에 달한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당한 행정명령들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 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강압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세계인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기칠 능력도 없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속임수를 쓰거나 선전선동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한자 보고 한자가 여러분들 치유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들이 대다수의 의사들인 겁니다. 각급 댓글에 의사들의 이름들 몇 분들이 저지른 이런 비행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의사가 수만 수십만이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도 무리한 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파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지도는 바닥이고 많은 보수진영 사람들조차도 다 실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끌어가시게 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젊은 전공의들이 뭘 요구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료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생들 초등학교 때는 대개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고 1960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1973년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쓴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한의 전력이라든지 경제력이 여러분들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수혜를 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해외유학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런 시대를 만났던 첫 세대가 1960년대생들인 겁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은 제가 이제 젊은 날 여러분들 글을 참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한데 강연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름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글 대신에 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침에 실방송하는 것이 그냥 매일 글 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글을 쓰는 것 대신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눈도 좀 침침해지고 글을 뭐 그렇게 써야 되는 욕구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글 대신에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유튜브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글을 글로 쓰고 싶은 것을 말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일 저한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서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이다. 이 방송을 하는 활동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시점까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생활을 오래한 아내들에게 책임을 지고 자식과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세대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서 자란 자기계 조국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제가 소수에게는 여러분들 전력을 가끔 하는 그런 모습에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다 포기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집착했던 것은 그것이 내 안겐 책임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내 아이들 세대의 책임감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나서 사는 모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해서 거룬 겁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가 가장 남자답게 만드는 책임감이 뭐냐 그게 근육도 아니고 힘자랑도 아니고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책임감이고 남자를 가장 남자답게 만드는 것도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책임감 실종현상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사회에 떠넘기는 인간들도 많고 자기 자리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여러분들 제 젊은 날 모습에 대해서 오래 전에 지금도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7년 때 imf가 발생했을 때 비난이 겁이 나서 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공박사가 홀로 구조조정을 외칠 때 그 용기에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다들 말을 못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과거의 연장순상이기 때문에 20대나 30대나 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옳은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환위기의 수렁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선거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의료 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60년생들이 대한민국의 대못질을 하는 세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글을 남긴 글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어른같지 않은 세대입니다. 욕심 많고 비겁한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기승세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제 밥그름만 챙기고 욕심이 많고 비겁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찝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기승세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승세대들은 후손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열렬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누릴 혜택은 다 누린 겁니다.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다음 세대 당연히 본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달까지 다 챙겨 먹는 겁니다. 선거를 파괴하고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포퓰름 나라를 거들내고 그게 1960년생이 지금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용서라고요?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불법으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칼 맞은 피해자에게 용서 운운합니까? 살다 살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한 폭판에서 보게 됐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언어나 모든 행위가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 이름들 총리께서 대국민 성명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해 줄 수 없다. 돌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양보는 나이를 완전히 헌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한 자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 문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의대 인원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료주입니다. 다른 걸 전부 손을 놓더라도 선거 수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운이 좋았으면 여러분 인기 채우고 나갈 거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쫓겨나갈 거고 두 중에 하나겠죠. 이미 우리는 다 본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다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의 뱃속까지 다 본 겁니다. 그 양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당신이 그 정도의 불도저 같으면 정작 여러분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그렇게 어떻게 반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좀 착잡하네. 무겁고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인데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960년생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를 이렇게 이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앞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다음 세대가 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겁하고 부정의하고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젊은 분이 글에 남긴 겁니다. 여기 보시죠. 법으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마인드가 의사들을 노외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섭습니다. 닥칠 일들은 닥쳐봐야 알겠죠. 의료인력 공급망이 여러분들 망가져 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사태가 되게 되면 그런 모든 하살이 뭡니까?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대통령으로 향할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기적인 속성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철대하게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설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의과대학생들이 여러분들 복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사 출신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고 오로지 지시와 행정명령뿐인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자입니다. 참 불행한 한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함이 없더라도 양심이란 걸 갖고 있고 상식이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960년대 출생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연배로서 윤 대통령을 보면 비슷한 인간을 사회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고뇌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고 집안이 여유로워서 고생의 기억도 없는 부류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결정력인 순간에 결정력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본인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물면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으면서도 몸에 뵌 이러한 성향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즉 국민과 국민이 우선이란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고 행동 이전에는 본인과 주위 사람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은 정치검사로 타협과 줄대기 인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안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60년생 정도 되시는 분이 본인의 사회 경험에서 만났던 유복하게 큰 사람들의 유행하고 대통령을 오버랍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대부분 정부가 밀어붙이면 이기지만 이번에는 의사들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부정 문제는 모른 척하고 안 해야 될 의대 정언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듣고 느끼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하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았다는 걸 절실 느낍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직접 당해봐야만 뭐가 잘못되고 기망당하는지를 알게 될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꾸고 고치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옳고 맞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비하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분 말씀은 댓글란을 장식하고 있는 의사들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냐 꼭 당해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칠 거냐 그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는데 개인이야 본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나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결국은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깨우치겠죠.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오늘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만화 카툰을 좀 잘 그리는 그 윤수인 씨 뉴데일리 신문에 최근에 이제 6월 19일 날 제목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작은 재미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조국 씨 이재명 씨 문재인 씨가 이렇게 다 갖고 노는 거죠.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이 방망이를 들고 야호야호 킥킥킥 여기 이제 아니 언제 할 건데 그거 하라고 당신 뽑아줬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보면 볼수록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올렸네요. 한 분께서 다른 모든 뉴스 매체보다도 윤수인 만화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보입니다. 저는 뉴데일리 신문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뉴데툰을 보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협할 수 없는 거를 다협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다협할 수 없는 걸 다협하는 사람인 거죠.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다협하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하지 않아 일도 서슴치 않은 겁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본인에게 필요하면 본인에게 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반드시 뭡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죠. 본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이 카툰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방망이를 못 쓸 겁니다. 그것이 본인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임기를 보장받고 본인 퇴임 이후에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책임감 자체를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뭡니까 죄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죄도 있는 죄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필요하면 죄를 만드는 걸 봤고 선거 문제를 보면서 뭡니까 있는 죄도 다 덮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사건도 만들어서 이번에 의료 문제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서인 작가의 여러분 이 글은 윤 작가가 보는 시각에서 그렸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만화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나 윤 대통령의 특성을 한 번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들 언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전자와 같은 거죠. 변화되기야 힘든 거죠. 여기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사고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불확실함하고 이러면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고 사건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고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확실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확실함은 없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전부가 다 뭐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행위 사건이 터지면 전부가 다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죠?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 차 보호법인가 해가 뭡니까 저거다 여러분들이 경영자들이 다 감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함과 동전의 양면관계고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힘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의 규모나 영역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화 길을 가는 거죠. 국가의 예산이 커지고 인력이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식에 거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터져도 다 특별법 만들어 가게 뭡니까 국가가 책임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 자리도 많이 만들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과 이런 조세 준조세를 거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의 역동성은 점점 깔아앉겠죠. 그리고 생산계층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런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뭡니까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짜내야 되는 겁니다. 연서인 작가의 글들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죠. 해병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의 죽음은 사건 사고고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지휘관이 조금 안전 여러분들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반에게 책임을 가야 되는 거죠. 현장의 지휘한. 그러나 그것이 다 대통령까지 여러분들 다 연결됩니다.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겠죠. 전부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건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에 불확실함과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 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 비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톱뉴스입니다. 작년에 상속세 과세가 2만 명에서 3년 사이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세금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국 떠납니다. 부자들 탈출 럿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경제 두 번째 많이 읽은 기사네요. 한국 떠납니다. 올해 부자 순유출 1,200명으로 4명. 부자들 탈출 럿이.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잘 나가라 이놈들아 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총 67개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 가지고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67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악담을 퍼벗더구먼요.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부자 탈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인적인 세금이 한몫서하고 있을 겁니다. 세금 줄이자고 하면 부자 감실하며 선동질하는 정치조직이 있는 한 어렵겠지만 특히 상속세는 좀 내려줘야 됩니다. 소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이 길게 썼습니다. 시장에서 마찰적 비용이 커지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에 의한 시장 조절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이 분께서는 마찰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거래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거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요즘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러하고 주식 시장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인적인 취득세를 인상해서 거래비용이 엄청 커져서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있고 주식시장은 검투세라는 덧도 보지 못한 억지과시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살인적 상속세 정려세 부가와 악명높은 건별로 20년 전 기준 잣대를 들이냐며 갈치 수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웬만한 투자이익은 종합소득세 산입하에 뜯어가는 종합소득합산세 작은 손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은 투자 손실은 송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은 위헌적 부당한 과세 법규정 등등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닭과 오리를 잘 키워 잘 살찌워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채택할 생각이 없고 닭과 오리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무제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되냐 약탈하는 겁니다. 생산계층을 추세가 여러분 쫙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카툰을 보면서 카툰이 이야기하는 이런 만화가 이야기하는 거가 더 큰 정부 더 많은 책임 누가 지불할 건데 개인 책임보다 공동 책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책임을 뜯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낫는 결과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점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서 그게 연결이 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활동 무대를 펼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막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유능하니 무능하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계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뭐죠 모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약탈 수준의 이름들 세금과 조세와 준조세를 먹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그냥 예고편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사회주의 비슷한 체제가 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개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반응을 합니다.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든지 본인이 그냥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업 세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 우리가 설비를 이렇게 증가시게 되면 경쟁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란 문제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경우로 대개 사업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액션하고 이런 리액션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거든요. 관리들이나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그냥 강행을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다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런 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나 정책을 이런 집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책의 집행 대상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이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이런 별 볼일 없으니까 이런 뭡니까 돈이 인민을 가는 겁니다. 그게 리액션이거든 리액션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 브레이크가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수십 년이 집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짓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속성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액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습니까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죠 그냥 미국 주식을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보고 깨우침이 없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여름 방송 나왔지 않습니까 간호사를 그만두는 게 머리 순서라는 거 아닙니까 한 분 말씀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미국 간호사 공부 이러면 나갈 국민화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나라를 이런 풍요롭게 하는 것이 거래 비용을 줄여줘야잖아요. 거래 비용을 줄여가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져야 될 건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먹을 생각만 하니까 거래 비용을 자꾸 올리니까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우둔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거래 비용을 올리면 그냥 거래 비용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속세 정렬시가 여러분들 무재비가 높으면 그냥 바보처럼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짐이 곧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채태원 대법 상고 대법원은 2심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다음에 2주에 4주 내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네요. 채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그 내용이 이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심 판결 가운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의 상고를 이미 6월 17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태원 측에서 이제 이렇게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1심 단독 2심 합의제와 달리 헌법과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법률심이 이제 주로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뭐 여론은 참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죠.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 이제 보고 하단에 이제 대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평판 자산을 이번에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 이런데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 민심 소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 가다 상고장 제출 조선 6월 20일자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던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방송 바로 직전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질문에 응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대략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도 뭐 이해할 수가 없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신 분이 한 80% 정도 가까운 겁니다. 납득할 수 있다는 18% 정도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은 거죠. 반대 의견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반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그리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상고심에서 쟁점 상황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기 때문에 채찌피티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채찌피티에 대해서 채태원 해장 측은 대법원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채찌피티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니까 채찌피티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적 쟁점 그리고 법리에 대한 해삭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나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심리는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할 때 하급심 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사민부장판사의 판결 합의제조 합의에서 나온 김시철 재판장의 판결이 사민이지 않습니까 1심은 단독심이고 1심은 김현정 부장판사의 단독심이고 그다음 고등법원은 세 분이 보신 거죠. 거기에서 대부분이 사건을 재검토할 때 하급심 판결의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급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고 기각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이 어떤 법정 논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오픈 ai사의 채 gpt 한께 물은 것이고 지금은 이제 퍼플렉스 ai의 퍼플렉스 한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에서는 결론이 뭔가 하니까 큰 쟁점을 특유재산 개론기간에 축적되지 않는 재산이다. 이 특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숫자를 수정한 고등법을 수정한 주식가치 산정오류 세 가지로 딱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적한 것이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이게 1심과 2심이 극명화에 달랐지 않습니까 1심 단독심인 김현정 부장판사는 전부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영 목선 665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김시철 외 2인의 부장판사 여러분들 합의심은 고등법원은 특유재산이 아니고 축적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자료 20억에다가 재산 분할이 1조 3척 무슨 500 몇 억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2심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면 최 회장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주식가치 산정오류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최종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은 이제 이해가 된 거죠. sk주식 산정오류 노소용 관장에 기여도 sk주식이 특유재산인가 이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이렇게 이제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해 주니까 뭐 변호사님 전화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글에 재미나야 않게 물어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나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다 ai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론을 이런 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엔스로픽 사의 클로우드라는 ai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일부 수정할지 아니면 파기 한송할지는 현재로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은 최태원 특유재산 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1조 뭐 한 2, 3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는 그게 바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건지 아버지와 함께 물려받은 걸 한 건지 공동으로 행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많은 기사를 보게 되면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법조 출입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아주 그를 조리정련하게 써네요. 조리정련하게 전번에 양은경 기자의 이런 글을 다루는데 양은경 기자는 특유재산이 아닌 것을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동한 거리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노소용 측과 노태우 가족 측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그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도 양은경 기자가 굉장히 핵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네요. 문제의 핵심을 핵심은 뭔고 양은경 기자는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게 딱 두 가지일 거다. 하나는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1심을 따를지 아니면 2심을 따를지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한지 딱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AI가 한 것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첨부했죠. 숫자 조정한 게 중요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번 대법원의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2심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이 수용할 건지 그다음에 재산분할 비율이 얼마인지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이 특유재산을 인정할 것인지 1심의 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665억 먹고 떨어지라 한 거고 2심 고등법원은 특유재산이 아니고 공동행성한 것이기 때문에 1조 3천억 이상 등을 지불하라 이게 여러분들 쟁점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2심 재판부 결론처럼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 여부라고 본다면 0이 하나 빠진 것은 지협적인 실수에 불과하고 재판부가 판결경정을 한 이상 수정을 한 이상 이것을 상고위 중 하나인 사실 오인으로 추정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양은경 기자가 이거는 이번에 수치조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고등법원이 수정해서 판결문을 수정해서 송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에 기여도 문제는 사실 심리에 판단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시민 대부분이 손댈 상황도 아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최종시민 여러분들 뭘 보느냐 1심 특유 재산으로 볼 거냐 2심 2사람이 결혼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축적한 재산으로 볼 거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의 법률심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닌다 이야기 특유 재산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글을 쓰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법 없이도 사는 법. 우리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들의 실력을 보잖아요. 문제 핵심을 청약하게 젊네요. 문제는 두 개고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탓지 않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냐 물려받은 재산이냐 그게 될 거다.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에 기여도 문제는 사실심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 시민 대부분이 손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내리네요. 이런들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600억 짜리가 되는 것이고 특유 재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1조 3천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6월 18일 날 최태원 1심 의혹에 대한 부분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심에서 660억 짜리가 2심에서 1조 3천 8백 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한 젊은 분이 보낸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2022년 또 12월 6일 날 최태원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내린 겁니다. 재판장 김현적 단독심 이었습니다. 위자료 1억 은 재산 분할 665억 원 입니다. 그리고 이덤에 2023년 또 1월 26일 날 법무부인 발언이 김현정 부장판사 영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1월 28일 날 법무부인 발언은 매출액 장사일에 첫 천억 원 돌파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아니까 sk그룹의 계열사인 구성경건설 sk에코프렌트가 4,500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약정자문을 법무부인 발언과 맺었고 그것이 천억 돌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인물에 대한 평전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평전이란 것은 시간 순서로 사건을 추적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 1500페이지 짜리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특정 인물의 여러분들 일생을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연보도 다 넣고 뒤에 그 사건을 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아주 간단하지만 일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한 달 만에 특정 법무법인에 영입이 되고 그 특정 법인이 당의 연도에 특수 관계인에 관련된 계열사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김현정 부장판사의 그 얘기 여러분들 전해졌다고 볼 겁니다. 그거는 수사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바른 관계자는 지난해 hd 현대중호흠 통상임금 소송 마산 로봇랜드 실시 해약 해지시 지급권 등 청구소송과 sk 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의 440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내승 약정 자문을 맡아서 매출액 천억 돌파란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sk 에코프렌트는 sk 건설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ai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태원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주도한 김현정 판사는 특유재산이란 법리를 사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2월에 판결한 이후에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영입되어 사직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긴 법무법인은 sk 계열사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사당국이 수사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ai한테 아주 쿨하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ai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퍼플렉스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대단하네요. 퍼플렉스티가 여러분들 답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퍼플렉스티가 이런 퍼플렉스티는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퍼플렉스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현정 전 부장 판사의 행위는 판사의 직무윤리에 명백히 위배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퍼플렉스티가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판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김현정 전 부장 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한 특유재산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AI한테 로비한 게 아닙니다. AI가 답을 해 준 겁니다. 이에 상충 문제 김현정 전 부장판사가 판결 직후에 최태원 측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그 법무법인이 SK그룹으로부터 그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것은 AI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AI한테 여러분들 노소영 관장 측 좀 봐달라고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변호사마다 다 여러분들 짱구를 굴릴 테니까 변호사한테 문게하니 그냥 AI한테 물은 겁니다. 사법부 신뢰 저해 및 수사 필요성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 위반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퍼플렉스티가 답을 준 겁니다. 제가 답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종류의 편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면 가질 수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퍼플렉스트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고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버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투명하게 된 겁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여러분 젊은 분의 제보를 받고 젊은 분의 제보를 받고 어떻게 1심에서 여러분들 2심에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날 수 있냐. 아무리 여러분들 법적인 부분이 전문가 영역에 하더라도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1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궁금해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궁금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AI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이 자주 가진 자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법을 하신 사람들은 법이 특수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AI 답하는 보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최태훈 1심의 김현정 판사 여러분들 김현정 판사는 최태훈 회장의 여러분들 1심은 서울 가정법원의 2020 더합 30064 사건 번호 아마 2020년도에 여러분들 사건이 시작된 서울 서울 과정법원 가사 합의 2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6월 18일 보도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1심에서 2심의 여러분들 재산 분할액이 너무 컸는데 한 젊은 분께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를 여러분들 꼼꼼히 다 확인해 보니까 제보 김현정 부장판사가 판결 내린 이후에 1심 판결 후에 곧바로 법무부인 발언으로 여러분들 이직했고 법무부인 발언이 당의 연도에 매출의 천억을 돌파했고 당의 연도에 sk개혁사가 그에게 수입료를 안기둔 사건이 있었고 그럼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에 김현정 부장판사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소득자 신고를 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질문을 퍼플렉스트 이름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구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퍼플렉스트 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ai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채치 pt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꼭 같은 질문을 채치 pt한테 던진 겁니다 그럼 채치 pt는 어떻게 여러분들 김현정 부장판사의 이직과 sk계열사의 그에게 수임 이직한 법무법인에 거액 수임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딱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사 독립성 및 공정성 만약 판사가 판결 이후에 특정 기업이나 관련 법무법인에 영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 충돌 문제 만약 판결 이후에 곧바로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옮겼다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무법인 수임료 판결 이후에 해당 법무법인이 대기업으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받았다면 이것은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ai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ai가 이것은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는 최태훈 회장의 1심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조사 윤리규정 광화 수사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부정 또는 비리와 연관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당국이 개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지 여부는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져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투명해진 겁니다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결 내린 다음에 특정 법무법인으로 여러분 이직하고 SK 계열사가 그에게 여러분들 수입료를 지불한 이 사건을 대충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 변호사가 아니고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ai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판사의 이전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수입료 급증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글의 재미나이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항상 상호체크라는 게 중요하니까 구글의 이름 재미나이가 이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판사의 판결 및 논란이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법무법인 발언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결과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 의혹 판결 이후에 적각적인 사퇴 및 법무법인 입사 판결 이후에 민감한 시점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점에서 판결에 대한 의혹을 더욱 정폭시켰습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법인과의 검전적 관계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임을 받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ai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김연정 판사의 사건과 관련해 고등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고 김연정 판사층은 1심 판결과 사퇴민 입사에 대한 관련 의혹에 대한 부당한 공기라 주장하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을 밝힌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ai가 이런 내용을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법부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도 관련사항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 고발장이라든지 김연정 판사의 그런 입장문 발표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ai의 의견이지만 제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라는 점 ai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상충문제 직무윤리문제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정보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특유재산 문제가 대부분에서 굉장히 쟁점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양은경 기자 외에 그런 ai들이 답을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김현정 전 부장판사에 납득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특정 법무법인에 스카우트 된 거 하고 그리고 그 법무법인에게 당의 연도에 sk계획사인 구성경건설 sk에코프렌트가 그에게 이런 수임료를 안기다 주는 사건을 마친 부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ai들에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미국 주식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도를 보니까 sk이노베이션 ENS 합평 100조 기업이 온다 제2의 맥도날드 꿈꿨는데 회사까지 찾아간 주주들 참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미스터 피자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3억 5천만 원을 넣었네 한 회사에 너무 큰 액수인데 그런데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너무 큰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분한테는 참 일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재산일 건데 이렇게 돈을 빼앗긴 거죠 오늘 sk그룹이 지금 적자 문제 대규모 투자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배터리 sk오은이라는 회사 하고 우랑회사를 합병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런 기사만 보게 되면 100조짜리 큰 기업이 탄생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럼 여기 이제 알짜배기 회사의 주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skenc를 합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한국 주식시장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과 합치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소액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해마다 조단이 이익을 내는 skenc하고 합병을 하게 되니까 이 주주들은 얼마나 기존 주주 반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경제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김홍수 논설비원 김홍수 논설비원이 김홍수 논설비원인가 좋은 기사를 썼네요 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 금액이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네를 위해서 들어주는 미성년자 매수 1, 2에서 5위가 다 미국 주식이 차지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부에 올해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래시아 정권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테슬라 S&P500의 상장지수펀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배당주 ETF 그 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상장지수펀드 모두 다 1등에서 5등인 미국 주식이 차지한 거죠 과거에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가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미국 주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많고 성장도 하니까 미국 정시는 가계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본을 이용해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 주주들하고 성과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투명한 겁니다 작전이 거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 이런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 기업의 초점이 성장 쪽에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희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작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투자인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인민 발로 가는 인민이 아니고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금이 이건 이제 김홍수 여러분 논술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언도 아주 좋은 거죠 아는 분이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장병 월급으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면서 무슨 종목을 선택하면 좋으냐 이게 막 정답이 그대로 나와있네요 미국의 상장지수펀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S&P500을 추종하는 SPY 그 다음 미국의 S&P500 가운데서도 대부분 500일 겁니다 배당주 중심에 찰스와비 이름들 운영하는 SCHD 세 곳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투자라 이분이 투자 전문가 아니라 정확한 조언을 하네 여기 이제 상품 소개가 나오네요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가장 유명한 인베스코라는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오래된 QQQ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최근 10년 수익이 551% 백원 투입에서 이러면 뭐죠 551원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섯 배 SPY는 SPY는 미국의 상장지수인 S&P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월런 버피시 유언장에 유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ETF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국의 가장 대형 정권회사인 찰스스왑 찰스왑 이름 딸이 23살 때 아버지 회사에 와서 일을 시작하니까 투자 조언하지 않습니까 은퇴구자에 두 개의 ETF를 선택해가지고 평생을 부어라 그 ETF는 첫 번째 운용수수료가 낮고 두 번째 많은 회사에 잘 분산된 그런 것이 QQQ하고 SPY 같은 거죠 아마 그 딸도 QQQ나 SPY를 선택했을 같아요 하나는 나스닥 추종 하나는 S&P500 추종 이제 SPY는 340% SCH는 배당주비주니까 배당을 받으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300%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성장하는 것만큼 기술이 성장하는 것만큼 과실을 나누어 가진 거죠 이게 미국 자본주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회 문제가 많지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김홍수 여러분들 이분께서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대박을 치려면 어떻게 하더냐 이거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런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5불부터 시작했으니까 10배 이상 튀기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10백을 하고 10배 이상 튀기는 거 그거는 개별 주식을 초기 단계 사는 건데 이거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치가 10배에서 100배가 되면 상속 정려시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국내 기업 중에서 10배가 10배 튀길 수 있는 후보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으로 가는 머니 무버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계속되면 서울 정시발전도 국부정진도 국부정진도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참 고쳐지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보시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고 세금이 이렇게 많아가 어떻게 살겠냐 이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한국 정시에서 일어난 자주 일어나는 것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한 주주들을 배신하고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화로 상장시켜버리고 소액주주의 배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회사 내부의 대주주와 주주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회사 경영지들에게 배신당해서 한국 주식을 이제는 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략한 거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보도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50조 정도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전번에 한 신문서에서 조사한 것처럼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기자가 착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상장지수펀드를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그대로 여러분들 본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국내의 상장 미국 주식 해외지수펀드인 거죠 아주 여러분들 멋지게 만든 도표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가면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밑으로 가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아주 여러분들 정말 참 잘 만든 그런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막판으로 다 돼가는데 엔비디아 오늘은 조금 내렸네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젠슨 황 요즘에 미국에서는 참 대만계 미국인들이 참 난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모리스 창 TSMC 대만 반도체의 파운드리 1등 회사에 대만계가 그렇게 참 난려서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겠어요 젠슨 황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주식이 오늘 좀 내렸는데 오늘 한 13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이 여름 처음 시작할 때 5불 75센트에서 201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15년대에 5불 추자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몇만 프로 될 겁니다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될 거예요 이게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0분의 1로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렇게 팍 이렇게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격이 3조 달러를 넘어서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번에 돈을 번 게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팔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시장 크기가 143억불이었는데 2028년도에 630억불로 매년 34%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시장의 대부분을 엔비디아나 회사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수익구조가 데이터 센터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분석해놓은 걸 보게 되면 현재 시장 가치가 한 130불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된 것 같다 한 82불 정도에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조언하는 분이 계신데 사업구조가 참 조금 극하긴 하죠 전체가 다 GPU인데 96%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GPU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전력이 적게 들고 가격이 싼 신경망 처리장치인 NPU로 많이 대체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젠슨왕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주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지가 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에이아이 황태자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에이아이를 훈련시키려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드는 겁니다 GPU가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전력 부족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을 종합하게 되면 조지아주라든지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든지 에리드로나 중에서 이미 전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젠슨 왕이 부지가 확보하기 힘들고 전력을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건립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들의 가장 매출이 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 전문력으로는 GPGPU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저지장치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전기 먹는 하마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전기를 다 어떻게 생산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런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엑스 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대부분을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쓰겠다 GPU를 사가지고 큰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여기 보십니까 이게 이제 마이클 델입니다 델 컴퓨터 그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면 GPU 그 다음에 고대 욕풍 메모리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슈퍼컴 서버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사람은 이 델 컴퓨터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XAI 사이에 대규모 언어모델인 글로벌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델 컴퓨터에서 이렇게 만든 AI 슈퍼컴이 이렇게 막 수십만 대 수천 대 수만 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장에 도착해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걸 이제 어제 여러분들 올렸더라고요 이 돈이 이제 XAI 사이에 투입된 초기 투자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지고 그걸 어셈블리 조립하는 과정이 델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데이터센터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천 대 이런 컴퓨터가 수만 대를 여러분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열이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쿨링 냉각시키는 시설이 지하에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지하인지 아니면 지상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구글의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시스템입니다 대단한 거죠 전기부족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오늘 한신문이 잘 전하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칩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만드는 작업은 델 컴퓨터하고 슈퍼마이크론 두 회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델 테크놀리지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윈 XAI 슈퍼마이크 컴퓨터 서버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클델 이런 엄청난 뭡니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그걸 식혀야 되니까 참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가볍지만 이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를 대비해가지고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주 귀한 인터뷰가 한 편이 있어가지고 그게 엔비디아가 GPU만 여러분들 파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휴먼노이드라는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자기들 플랫폼을 이용해가 훈련시키는 학습시키는 AI 로봇 훈련시키는 플랫폼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본인들 로봇은 직접 만들지 않고 로봇을 훈련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 이분이 담당자 모아입니다 담당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렇게 로봇 산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 공학의 궤도를 바꿀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생성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생성 AI하고 디지털 트윈 두 기술이 만나서 로봇 개발 시대에 세 장을 열게 됐다 그러니까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켜 자율적인 그런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AI 학습에 활용해서 성공했던 것대로 자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 로봇을 학습시키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여기 이제 보면 좀 재미나는 게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채치pt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데이터센터로 답을 요청해서 받게 돼 있는데 이때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만 AI 학습과 추론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 데이터센터에서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화형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데이터센터까지 가갈 이름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치pt를 쓰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은 좀 다르대요 로봇은 세 곳에서 컴퓨팅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센터에서 AI를 훈련 추론시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구동이 돼야 되고 AI 모델입니다 다음에 로봇에 탑재되는 젠선 같은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고 로봇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모은 칩셋이 로봇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 기반의 컴퓨팅인데 옴니버스에는 시행착오나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로봇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컴퓨터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로봇을 훈련합니다 AI 그 다음 로봇에 있는 칩셋 그리고 이제 훈련장인 메타버스 기반의 컴퓨팅 이 컴퓨팅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LM 대규모 언어모델은 한 곳하고만 교신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그런 AI 로봇은 세 군데가 동시에 이런 컴퓨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해하긴 했는데 그 개념만 여러분도 어선풀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대단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청소해 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로봇 학습 추론용 칩 시장은 지금의 서버용보다 3배 정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개발사를 위한 범용 모델인 플랫폼인 글루트를 공개한 바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고 로봇 회사가 있고 로봇을 훈련시키는 플랫폼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탄생한다면 미래의 가장 큰 로봇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규정되는 요소는 로봇이 탑재된 지능의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데 이 과정을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로봇은 다 이 학습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루트 이번에 발표한 그루트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의 기초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루트를 통해 탄생하는 모든 로봇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는 것이고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서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되고 실제 세계를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용어가 탐색하고 적응하며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민첩성과 여러 기술을 가상공간에 빠르게 학습하고 마치 GPU가 AI를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루트가 수천 가지 실험을 백렬로 실행할 수 있게 돼서 로봇이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루트가 로봇을 학습하고 GPU가 AI를 학습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로봇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이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CUDA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GPU를 여러분들 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경험이 있으니까 생태계를 장악하는 거죠 GPU와 그 칩 짓는 도구에 비용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CUDA로 AI 칩 시장을 독점했던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로봇의 칩셋하고 그루트라는 그런 훈련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로봇 개발 시장에서 표준 도구를 만들어 엔비디아 없이는 그 어떤 휴무노이드 로봇도 작동하지 않는 미래 그 대는 어김없이 엔비디아의 GPU하고 엔비디아의 로봇 빅픽주가 있다 세상에 참 대단한 그런 시대가 열리네요 하도 여러분들 보니까 이 그루트란 게 뭐냐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움직이고 모방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된 법룡 로봇 플랫폼이고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은 제슨 토로를 기반을 하고 있다 AI에 탑재된 젠슨이라는 그런 칩하고 이름도 교류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장인 거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면 지금 처음이니까 조금 저도 얼떨떨한데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 사정은 뭐 좀 따뜻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질주하는 겁니다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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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